오케이! 저 찬스 쓰겠습니다. 어? 잠깐만 찬스. 아니 지금 아직 방도 안 보고 찬스 쓰겠다고? 아니 털리를 여기서 써버린다고? 털이 써야지. 털이 보내줘야 돼. 아니 너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야? 제가 1번으로 가겠습니다. 제가 1번으로 가겠습니다. 아니 야 너 그냥 방 보고 내가 거길 쓰겠으면 되는데 왜 방을 봐? 자 끝났어 이미 끝났고. 자 끝났어 이미 끝났고. 너 찬스 끝났고. 끝났어. 너 끝났어 이거. 저게 방 매정 됐는데. 그럼 쟤가 저게 가시면 되는데. 너네 왜 그거를 먼저 간다고. 저는 당연히 잘못된 다음에 쓰실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에서 너 가면 되잖아. 자 끝났어. 얘 도라이구나. 너 진짜 도라이네. 오케이. 나 이렇게 찬스 쓰네. 처음 봤어. 1번 출발. 자 하루 종일 꽁꽁 싸면 이 찬스. 이게 뭐야. 살아있는 거야. 이거 이제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. 경순아 나랑 팀인데 지금 받았어요. 애완동물이야. 온다. 한번 보여줘도 되나? 그럼 너한테. 날라와가지고 너 그냥. 한 입만 줘라. 이럴 수도 있어. 동생아 여기도 좀 올려라 하니까. 죽어도 질 때. 죽어도 질 때. 아니에요. 이게 편해요. 바닥에도 넣을 법도 한데 안 있는 것도 안 나온다. 출발해야지 뭐. 갑시다. 자 도경수 씨부터. 저 주시고 일단. 어. 허리한테 달려줄 거야? 와. 진짜 살아있어. 질긴다. 근데 이제 좀 정들었어. 어떡하지? 고맙다. 미안해. 병원 가기 싫어하는 거. 으잉으잉. 나 가기 싫어. 형수야. 아. 너 갑자기 한 대씩 갔어. 한 번만 들고 출발해 주세요. 자 방은 두 개예요. A 아니면 B. 이거 완전 5대 5잖아. 5대 5. 가겠습니다. 굿. 50대 50. 레츠고. 예. 경호수 듬뿍하다. 대단하죠. 아니 그거를. 내가. 내가. 자석이를 내가 뭐가 이쁘라 했는데. 자기가 먼저 춰는데. 얘. 얘 뭐야 이랬어. 하루 종일 들고 다녀요. 그러니까. 애기 같다. 진짜. 순수해. 순진하고.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세 글자 대화 한번 해볼까요. 저기요. 레크리에이션 엠지세요? 아 제가. 게임 중독. 게임 중독. 자 나부터 갈게. 경수가. 찬스를. 썼는데. 거의 뭐. 자. 2번. 2번. 투자 가자. 렛츠고. 지금 싹 느낌이. 쟤. 그냥 5인실 들어갔다. 경수. 자. 1인실 마감. 어허. 1인실 마감. 어허. 이렇게. 진짜. 여기죠. 예스. 예스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. 이거는 왜냐면. 저번 숙소에서. 제가. 끝방이 제일 넓은 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. 저는. 마감을 붙이겠습니다. 아싸. 진짜. 야 봐봐. 경수가. 야 경수가. 찬스를. 썼는데. 결국은. 1인실 들어가. 1인실. 우리는. 우리는. 오인실. 오인실. 없었어. 경수는. 이미지. 다 챙겨. 좋은 거. 혼자 해. 경수는. 머리가 좋았어. 끝났고. 5분은 오인실로. 가시죠. 알겠습니다.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. 아 이거 오이시. 아 경수는 나 없으면 못 자는 애인데. 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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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또 걱정되네 또. 경수 우리 경수. 아 근데 좋다. 소리 들어겠다. 소리 들어겠다. 이거 한 번만 해 볼게요. 이거 저 방에 마감 붙이고 여기. 다 들어오는 거 한 번만 해 볼게요. 여기 마감 붙이고. 여기 마감 붙이고. 아. 아. 지금 비루가 아니지. 비. 마감. 마감 쳤네. 아. 한번 볼까. 얘 어떻게 하고 있는지. 경수가. 박스 아니야 박스. 1인실. 획득을 했는데. 우리는. 5인실. 갔어요. 문. 와인 먹고. 얘 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와인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? 됐어. 아 이거 끝인가요 설마? 잠깐만. 야 이거 진짜 끝이야? 뭐야? 제가 바꿔놨어요. 왜 바꿔놨지? 됐어. 아 이거 진짜 끝인가요? 안 오지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요? 이OD. 네. 맞으신 분이 남그랐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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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